그리고 이놈이 진짜 이혼을 했다고 그럴 거라고 그걸 믿으면 안 돼 그걸 믿는 순간 고 회사는 세컨 아니 아니 첩살이가 시작되는 거야 그런 말이야 어느 날 부인과 아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와서 고 회사의 그 머리채를 잡으면서 말하면 인간 이하의 왜 텔레비전에서 많이 봤지 왜 내가 눈물이 날라 그러냐 그 꼴 당하기 전에 뭐?